중소 벤처기업부가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의 13곳 포진해 있는 등 벤처기업이 국내 주식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가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12월 3일 기준 국내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의 13개 사, 코스피 시장의 4개 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은 비상장 시절에 평가받은 기업 가치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혁신 벤처기업들이 시총 상위 자리를 지키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내년에는 예비 유니콘 특별 보장,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스케일업 펀드 등 재정 지원과 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신혜원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신혜원입니다.